오늘부터는 새로운 단원 좌표 평면과 그래프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서현인의 가족은 지리산 둘레길 2코스를 걷다가 군화동에서 다음과 같은 안내편을 발견하였습니다. 지리산 둘레길 2코스에 있는 명소들의 위치를 어떻게 나타낼지 생각해 봅시다. 군화동에서 인월 안내센터까지의 거리를 구해보자. 군화동이 어디죠? 여기서 인월 안내센터가 어디있나요? 여기있네요. 거리가 3km에 2km니까 5km가 되겠죠. 5km가 되겠네요. 군화동에서 여기서 오른쪽으로 3km 떨어져 있는 흥부골 자연휴양림의 위치를 여기죠. 여기를 플러스 3이라고 한다면 운봉읍의 위치를 나타내 보세요. 운봉읍은 여기를 기준으로 좌측에 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될 것이고 방향이 그 다음에 1을 4니까 5가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5km로 나타낼 수 있겠네요. 어렵지 않죠? 여기서 뭘 할 수 있어요? 수직선의 개념이 들어 있죠. 수직선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수직선 바로 나오네요. 수직선 위의 점의 위치를 어떻게 나타낼까? 수직선 위의 점의 위치를 어떻게 나타낼까? 생각 열기에서 군화동을 점 5라 하면 흥부골 자연휴양림은 그 다음에 A, 운봉읍을 B라고 나타내면 이들의 위치를 다음과 같이 수직선 위에 나타낼 수 있다. 2호는 이 수직선의 기준점이라는 점이 됩니다. origin, origin. O-R-I-G-I-N origin이라 해가지고 기준이 된다. 뭐 이런 뜻입니다. 위에 수직선에서 점 5, A, B에 대응하는 수는 각각 아까 여기 3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는 0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5죠. 이때 수직선 위에 점에 대응하는 그 수를 그 점의 좌표로 합니다. 좌표라는 용어가 새로 나왔습니다. 좌표를 쓰는 방법은 좌표의 이름을 적어주고 P라는 점의 좌표 그 다음에 거기에 위치를 적어줍니다. 위치 이렇게 그래서 A라는 점의 좌표는 이름이 A고 위치는 3이 되는 거죠. 그 다음 5라는 점은 이름이 5고 그 다음에 위치가 0이 되는 거죠. B점의 이름은 B고 좌표는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나타내 주는 걸 좌표로 합니다. 그러면 1번 한번 해볼까요?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이름이 B고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하면 된가요? 마이너스 1을 절반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그 다음 여기는 A고 좌표는 마이너스 4 그 다음 여기는 점이 좌표의 이름은 C고 좌표는 4 이렇게 되겠네요. 어렵지 않죠? 좌표라는 게 이제 새로 우리가 배울 내용이 됩니다. 자 다음 자 그러면 이번에는 평면에도 좌표를 나타낼 수 있겠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평면에도 좌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지도상의 위치는 위도와 경도를 사용해서 실제로 나타내고 있죠. 위도 사회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경도 예를 들어 서울의 위치는 북위 37도 동경 127도 그래서 북위는 뭡니까? 위아래 위아래 그 다음 동경은 좌우를 나타내 주죠. 실제로 그래서 37N 127E와 같이 이 N은 North입니다. North 북위 그 다음에 E는 East입니다. East 동경 동쪽을 리스트로 하죠. 북쪽을 North로 하고 이처럼 나타내줍니다. 이와 같이 두 수의 순서를 정하여 짝지어 나타낸 쌍을 순서쌍이라고 합니다. 순서쌍 순서쌍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용어들이 등장해요. 자 이제 순서쌍을 이용하여 평면 위에 있는 점의 위치를 나타낸 방법에 대해서 알아 봅시다. 아까는 수직선이 이렇게 하나였죠. 하나 이걸 X축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수직선이 두 개가 등장합니다. Y축이랍니다. Y축 여기 있네요. 자 이것을 뭐라 해요. X축 요거를 Y축이라고 하고요. X축과 Y축과 만나는 점을 점 5라 합니다. 원점 아까 배웠죠. 오리진 O-R-I-G 오리진 포인트로 합니다. 그래서 점 0이 아니고 5입니다. 자 이때 가로의 선을 X축 세로의 선을 Y축 X축과 Y축을 통틀어 좌표축 그 다음에 기준이 되는 것을 원점 그 다음 이 자체를 좌표평면이라고 합니다. 좌표평면 여기 나와 있네요. 오리진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여러가지 용어들을 설명할 거에요. 자 그림과 같이 좌표평면 위에 한 점 P 이거는 점의 이름이 되겠죠. P에서 X축에 반듯한 수직이 되는 선을 내리고 그 다음에 Y축에다도 수직이 되는 선을 내렸을 때 이 X축하고 만나는 점을 A라 하고 Y축하고 만나는 점을 B라고 한다면 자 자표는 이렇게 씁니다. 먼저 이름을 쓰고 좌표의 이름이 P고 X를 항상 먼저 쓰는 겁니다. X의 자표가 A이고 Y의 자표가 B다. 항시 이름을 쓰고 X축의 좌표를 앞에다 쓰고 그 다음 Y축의 좌표를 뒤에다 씁니다. 이 순서를 뒤집으면 안 돼요. 이 순서는 3개 공통입니다. 그래서 규칙이니까 우리는 규칙을 지켜야겠죠. 그래서 이 P점이 뭡니까? 좌표의 이름이 되는 거고 이 A가 바로 P점의 X좌표가 되는 거고 이 B가 P점의 Y좌표가 되는 겁니다. 특히 원점은 원점은 여기죠. X좌표가 제로고 Y좌표가 제로인 점을 원점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볼까요? 자 A점 어떻게 되요? A점 A라는 점의 이름은 A이고 여기가 몇입니까? 1이죠. 그래서 X는 1 그 다음 Y축으로 반듯하게 가볼까요? 수직으로 그럼 여기가 2죠. Y축은 2 이렇게 된다. 2하고 만난다. 그래서 A점의 좌표는 1,2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름은 A고 1,2의 위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B점은 자 X축이 얼마나 됩니까? B 올라가면 마이너스하고 만나죠. B점은 X좌표가 마이너스하고 Y좌표는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2에서 만나죠.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어렵지 않죠?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좌표를 각각 한번 표현해 보세요. 자 A점 어떻게 해요? A점 아이고 A점 여기죠? 자 점 A는 X좌표가 얼마입니까? X쪽으로 쭉 내려가면 여기가 1이죠? 1 Y좌표는 얼마입니까? 3이죠? 3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B점은 X좌표가 얼마입니까? X쪽으로 쭉 내려가요?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 컴마 그 다음에 Y좌표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C점은 X좌표가 여기죠?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3 Y좌표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 여기죠? 마이너스 3 이네요. 마이너스 이렇게 그 다음 점 D는 X좌표가 여기죠? 3 3 컴마 Y좌표는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이렇게 이해 되죠? 여기서 이제 한가지 이야기를 해줄게요. X좌표는 0을 기준으로 좌우를 나타내줍니다. 좌우 물론 물론 우로 가면 플러스가 될 것이고 좌로 가면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 다음 Y좌표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상하를 넣습니다. 상하 위아래 위아래 위로 가면 플러스가 될 것이고 아래로 가면 마이너스가 되겠다. 그래서 좌우와 위아래가 결합되어 있는 겁니다. 어렵진 않죠. 개념이 다음 그 다음에 새로운 영어들이 자꾸 등장을 합니다. 이거는 그냥 잘 익히면 됩니다. 이걸 X축으로 한다 했죠. 그 다음 이걸 Y축으로 한다 했습니다. 이 면에 X축과 Y축을 그으면 면이 4개로 쪼개집니다. 그때 오른쪽 위에 있는 이거를 제1사분면 이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갑니다. 시계방향이 아니고 반시계방향으로 이 왼쪽 위에가 2사분면 좌측 아래가 3사분면 오른쪽 아래가 4사분면 이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글로 써보면 이렇게 되겠죠. 오른쪽의 위 오위 이거는 이 0을 기준으로 왼쪽의 위 이렇게 되고 이거는 왼쪽의 아래 이거는 오른쪽의 아래 그래서 부호를 쓰면 X축에서는 아까 말했죠. X축은 좌우를 나타낸다 했죠. 오른쪽이냐 왼쪽이냐를 나타낸다 했죠. 오른쪽은 플러스 방향이고 왼쪽은 마이너스 방향 Y축은 상하 위에가 플러스 방향 하가 마이너스 방향 그러면 1사분면 오른쪽 위에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호가 플러스에 플러스가 되겠죠. 오른쪽이 위에니까 그 다음 2사분면은 왼쪽의 위에니까 마이너스에 플러스가 되겠죠. 3사분면은 왼쪽의 아래니까 마이너스에 마이너스가 되겠죠. 4사분면은 오른쪽의 아래니까 플러스에 마이너스가 됩니다. 부호에 따라서 4분면의 위치가 달라집니다. 점이 어디 있냐에 따라서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명하고요. 이렇게 나와있네요. 표에 외우지 않아도 이해하면 됩니다. 1사분면은 오른쪽 위에잖아요. 이렇게 보면 이쪽이죠. 플러스에 플러스 2사분면은 여기가 1번이죠. 1, 2, 3, 4 이렇게 되니까 2사분면 여기죠. 왼쪽의 위에 왼위 여기죠. 그러니까 왼 마이너스에 위 플러스 3사분면은 여기죠. 왼쪽에 아래 마 마 이렇게 되죠. 엑스값도 왼쪽 마이너스 왼값 아래쪽 마이너스 4사분면은 여기죠. 오른쪽에 아래죠. X값이 오른쪽이니까 플러스 왼값은 아래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네요. 이해 된가요? 자 문제 3번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몇사분만에 있는가 한번 표현을 해보세요. 음 자 이거 봅시다. 마이너스에 마이너스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까 기억나나요?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여기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1, 2, 3, 4 그러니까 얘는 제 3사분면 제 3사분면 실제로 어디 있습니까?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2를 간 다음에 밑으로 하나, 둘, 셋 여긴 해. 여기가 A의 위치가 되겠죠. 자 B는 3, 4 3, 4 그러니까 플러스에 플러스죠. 그러니까 오른쪽에 위에 여기겠네요. 제 1사분면 제 1사분면 그래서 B의 위치는 여기서부터 오른쪽으로 하나, 둘, 셋 간 다음에 위로 하나, 둘, 셋, 넷 여기가 바로 B의 위치가 되겠네요. B C는 플러스에 마이너스죠. 여기서 플러스에 마이너스니까 제 4사분면 이동을 할 땐 X를 먼저 이동하고 그 다음 Y를 이동합니다. 여기서부터 파란색으로 해볼까요? 여기서부터 한 칸 오른쪽 다음에 그 다음에 밑으로 두 칸 여기가 바로 C지점이 되겠습니다. D는 마이너스에 플러스죠. 마이너스 왼쪽에 플러스 위쪽 여기네요. 제 2사분면 그래서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마이너스 왼쪽으로 4칸 하나, 둘, 셋, 넷 칸 간 다음에 위로 한 칸 여기가 바로 D지점이 되겠습니다. D 이렇게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요것도 중요한데요 A, B하고 순서를 바꾼 B, A가 같겠니 이걸 물어보고 있어요. 예를 들면 되죠. 1, 2하고 2, 1이 같겠니 그려보면 되죠. 그려보면 여기다 그려볼까요? 1, 2는 어디에요? 자 X로 일단 1 간 다음에 위로 두 칸을 가죠. 여기죠. 그렇죠? 2, 1은 어디입니까? 2, 1은 X로 두 칸을 간 다음에 위로 한 칸을 가죠. 여기죠. 다르죠? 이 점의 위치가 다르죠. 그래서 이걸 뭐라 했습니까? 순서쌍이라 한다고 했죠. 순서쌍에서는 순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앞뒤를 바꾸면 안 돼요. 그래서 A, B와 B, A는 다릅니다. 달라요. 같을 수가 없어요. 물론 A값 B값이 같으면 A와 B값이 같으면 예를 들어 1, 1 뒤집어도 1, 1이죠. 이거는 같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A, B와 B, A는 점의 위치가 다릅니다. 순서쌍에서는 A, B를 바꿔버리면 안 돼요. 순서쌍은 순서가 참 중요하다. 그렇죠? 고생했습니다. 수십니다. 굉장히 5 . 치